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6번 볼까요? 음속을 구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음속은 음속 구하는 건 꼭 틀리면 안 돼요 거쳐주는 거예요 음속 뭘 줘 뭐라고? C는 로트 K R T 로트 K R T 지금 줄 단위를 줬어요 줄 단위 그죠? 네 줄 단위 기체 상수를 보니까 기체 상수 R 요 R을 뭘 줬어요? 줄 퍼 킬로그램으로 줬어요 킬로그램 절대 온도 K 이걸로 주니까 줄 단위로 주니까 줄은 뭐예요? 줄은 뭐예요? 뉴톤 단위예요 뉴톤 미터가 줄이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K, K R T 라고 줄 단위를 주니까 K R T 또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또 요 단위 요거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R을 R을 뭘로? 그냥 287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줄 퍼 이렇게 줄 퍼 몰 몰 몰 단위였으면 1몰이니까 1몰이면 M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M분의 287이 R이 얘가 들어가야 돼 M분의 287 여기가 만약에 요 단위가 상수 단위가 몰이었으면 M분의 287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지금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287 그대로 쓰면 돼 R K는? 1.4 줬어요? 응 B열비 1.4 줬잖아 곱하기 그냥 287 곱하기 T는 절대 온도니까 273 더하기 30 이렇게 하면 이때 음속은 뭘로 나온다고? 음속은 그대로 348 7.0이 메타퍼세크로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다 음속이니까 메타퍼세크 KRT로 하면 요 단위가 나오는 거다 음속을 저렇게 루트 KRT 했을 때 뭘로 빠져나와? 음속 단위가 뭘로 나와? 이렇게 할까봐 얘기한 거에요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죠? 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 몇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응? 이게 줄이 줄 뉴톤 단위 줄 뉴톤 계열인 줄 단위가 아니고 키로그램 F 단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KGRT C는 루트 KGRT G가 한 번 더 들어와야 돼요 또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요거 요거냐 요거냐 만만치 않아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7번 손실수도가 10 손실수도 10인데 속도가 속도가 속도 V가 두 배로 되면 두 배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뭐 달시 외버식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HL은 F D분의 L E지분의 V좌승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일정하다고 하면 마찰 손실수도가 V는 좌승관계 아니에요 두 배 비례해요 그러면 손실수가 10일 때 속도의 좌승에 비례하니까 2의 좌승 이렇게 되네요 2는 4 40 마찰 손실수는 V의 U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건 쉬운 문제예요 8번 개수로 유동 개수로는 뭐예요 개수로 유동 아니 그냥 시는 물 흘러가네 또랑에 흘러가는 거 우리 뚜껑이 안 달린 상태로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지 쭉 흘러가고 있어요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답으로 바로 갈게요 옳지 않은 것 라번 라번 개수로 해서 바닥면의 압력은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압력은 어떻게 해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 P는 감마에치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유체의 물이라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이 높이 이게 에치 P는 감마에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로지 감마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유체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저 밑에서 압력은 바닷물 천 미터에서의 압력과 바닷물 십 미터 밑에서의 받는 압력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죠 예측이에요 감마에치기 때문에 그래요 천 미터 들어가서 사람 못 견뎌요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틀렸어요 항상 일정하다가 틀렸어요 감마에치다 높이에 따라서 나머지 다 중요하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2번에 개수로 유동의 특징 수력구배선은 자유표명과 일치한다 에너지선은 수면 위로 속도 수도만큼 올라간다 손실수도는 수평선과 에너지선의 차이다 바닥의 압력은 깊이 따라 변한다 감마에치기 때문에 잘 좀 읽어두세요 9번 유체가 반지름 길이 뭐 이게 뭐예요 관마찰 손실 개수를 줬을 때는 언제나 이걸로 하라고 이거 바로 이걸로 관마찰 마찰 개수하는 얘기 관마찰 개수가 주어졌다 마찰 손실을 언제나 다시 해보시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여기 잘 써놨네 관마찰 개수를 줬어요 얼마 0.03 곱하기 여기 모든 단위가 여기 메타 계열이에요 여기도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메타로 나온다고 얘도 메타로 들어가야 돼 메타 당연한 거 메타로 세크고 메타로 세크고 넣어볼까요 D가 D가 뭐예요 D D D D D 150mm니까 0.15 L은 L이 얼마예요 500m 2지분에 2 곱하기 9.8 V 유속이 2.5 메타버스의 것 2.5의 좌수 이거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메타가 나온다고 메타 아 메타 그대로 나와요 메타 이걸 수두라고 해서 메타 엣지토 악화 메타 악화 이렇게도 얘기하지 하여튼간에 메타 계열이 10번 경사관을 줬어요 그죠 경사관 경사관 압력차가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부분이 이만큼 올렸잖아요 끌어올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자기 이만큼 끌어올린 얘가 압력차라고 압력차가 P 뭘로 했어요 P1 마이너스 P2가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간거요 근데 P는 간만에 치잖아 언제나 근데 이건 정해진거고 유체가 얘의 유체겠지 이 안에 들은 유체 이 엣치는 엣치는 뭘로 해야 돼 수직으로 수직 높이지 수직 높이 수직 높이로 내야 되겠지 수직 높이 그럼 뭐 지금 우리 그림에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수직 높이로 얘로 적용해야 된다고 이 엣치는 여기서 우리 여기서 얘를 R로 줬어요 R R로 주고 요 각을 요 각을 세타로 줬어요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같죠 엇각은 같다면 이게 세타예요 여기 각과 요기 각은 엇각이잖아요 엇각은 같다면 세타 이 각 세타 줬지만 요 각도 세타예요 그러면 요 세타로 보면 얘는 엣치는 어떻게 하네요 R 사인 세타예요 엣치는 R 사인 세타예요 얘는 R 사인 세타 하면 요 길이잖아 수직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다 됐네요 P는 감마 엣치가 R 사인 세타니까 예 그럼 감마는 물이 여기서 물이니까 천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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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cm인데 이 R은 메타로 해야 되죠 언제나 메타 그죠 0.3 메타로 집어내야 된다 이거지 사인 세타는 뭐 사인 세타고 아 사인 세타 사인 30 다 풀어 끝까지 가봐야겠네 단위 전환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나와요 뭐가 이 단위가 150이 나오는데 이거 치면 150이 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F4 메타 자생이라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왜 그래 감마가 킬로그램 F4 메타 3승이고 비중량이니까 여기가 이게 높이니까 수직 높이니까 결과 이거 계산하면 얘 단위는 메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킬로그램 F4 메타 자생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이 단위가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센티에치토로 센티미터 에치토로 답해라 센티로 답해라 센티 얘가 얼마냐 이거지 150KgmF4m 자생은 킬로그램 F퍼 아니 예의 단위와 미리미터 H2O는 같아요 단위가 150 이 단위와 이 단위는 앞 숫자가 이건 대기압에서 깎고 오는 거죠 그거 얘기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얼른 얼른 가고 해보자고 1ATM이라는 숫자가 760mm HG 있고 원래 1.0332 킬로그램 F퍼 센티 자승이잖아요 얘와 메타와는 10의 관계에요 그래서 10.332 메타 아쿠아 H2O로 미리로 하면 메타와 미리는 천의 관계니까 10.332 미리미터 H2O 여기서 다시 해봐요 킬로그램 F 센티 자승과 킬로그램 F 메타 자승은 10의 센티와 메타는 100의 관계 10의 자승 관계 자승은 szerot 의 관계 10의 자승 관계 자승과 10의 10의 4승 관계 그럼 뭐assy 마 4승 관계 141 하나, 둘, 넷 다 올리면 똑같잖아요 10332 kgfm 자성 결국 뭐예요 이게? 이게 같아요 mmH2하고 kgfm 자성은 같은 수치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이것도 아니에요 cm로 하니까 mm와 cm는 10의 관계니까 15cm H2다 답은 얘다 상당히 피곤하게 그러세요 단위 전환까지 얘기했어요